창원시의 대중교통체계를 변경할 간성급행버스체계, 즉 BRT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앞서 창원시는 지난 4월 개발계획을 수립해 경남도에 제출했고, 관련 부서협의와 국토기호통부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따라 창원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단계 원의대로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. 1단계 구간은 오는 2023년 6월 개통될 예정이며, 6호 광장에서부터 독이의 광장까지의 8.7km 2단계 구간은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.